긴 연휴 맞이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세골 일단 리허설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해 또 또 사이에 choses 사귀다 뭐는 안 좋지?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A형 남자 A형 여자 마이 지글이오 반가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얼굴 이쁘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1년 남자랑 확실히 목소리랑 어울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참 그랬던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얼굴을 다시 또 보이게 되었나요? 또 곧 있으면 군나죠? 즐거운... 추석! 추석 인사하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새해 복 안 치러워!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왜요? 왜 찍었지? 풍요로운 한 가입 보내세요! 어 나 이거 끓어! 많은데 그냥 다 치였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 저희가 추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꽃단장인 거 맞죠? 우리 친구들? 우리 꽃단장인 거 맞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깜짝이는 얼굴을 관계하게 된다 와아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지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니랜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연휴 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총 몇 분에게 드리나요? 총 세 분에게! 세 분! 우려 세 분? 어떤 선물을 주죠? 선물! 1개씩 선물입니다! 짠! 이거죠? 이게 뭐냐면 소바나마를 가온 UV 레슨이에요 고소한 물 정도 하나씩 무려 140g이에요 엄청 많죠? 이거랑 이거로 경화시킬 수 있는 UV 램프 미니 램프! 이거 물에 새로 나온거죠 이것도? 4신상! 완전 딱딱딱해요 그리고 소색제까지 랜덤 3종 총 조색제가 10가지 색깔인데 그중에 랜덤으로 3가지 색깔을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총 세 분에게 드릴거예요 이게 이것만 있으면 마을기님 영상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 아니죠? 또 있어요? 저희 쪼마야 옷 판매가 가시죠? 또 간만에 또 공부 엄청 두꺼운데? 네 이거 겨울에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안에 기모가 들어있어서 꼼짝돼요 겨울에 이걸 한번 입고 있으면 겨울 끝에 왔어요 내복 안 입어도 돼요 곧 겨울이니까 준비하여요 쪼마야에서 직접 제작한 맨투맨 아 맨투맨 이거 맨투맨 네 쪼마야 그림도 있고 쪼마야 글자도 적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쪼마야 캐릭터 들어간 거랑 이것도 추천으로 통해서 세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좋겠다 완전 좋겠다 그니까 다시 한번 이벤트 내용을 정해주시죠 네 이번 연휴 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은 어디에 남았죠? 사진을 찍어서 메일 주소 나가죠 여기에다가 네 여기 메일 주소에 네 사진을 찍어서 음식을 먹었던 것도 상관없고 착한 일 했던 것도 상관없고 찍을 때 한몇 찍어서 앞에 농뚜렁한 사진 찍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 사진을 이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추척을 해가지고 선물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면 당당하게 더 올라가요 맞아요 오빠가 좋아요는 필수 맞아 이름, 연락처, 주소를 빠져붙지 마세요 빠져붙지 마세요 우리가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세 개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에 남는 일이 그냥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고 사진이 있어야 해요 네 어떤 거였든 오늘 뭐 전부 치는 게 기억에 남았어요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부 치는 걸 못 찍었어 그러면 전부 치는 데 혼자 이렇게 하늘을 찍어가지고 뭐야 그렇게? 네 옆에는 저는 붙이고 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홀리면 되지 네 신경이 되네요 사진에서 점냄새가 나면 돼 사진에서 점냄새가 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돼 얼굴에 이제 출내서 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추석 때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이번 점 17년 끝나가나? 긴 연휴 맞이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즐거운 상가입 되세요 되세요 에리미자씨 즐거운 상가입 되세요 술 마시는 거 많이 먹고 살 많이 찌자 우리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어차피 뭐 부모님이 운전하시겠지만 옆에서 졸음 운전 안 하시고 옆에서 열심히 터들어가지고 졸음 운전 안 하실 거 옆에서 하시고 연휴가 길다 보니까 놀러 가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주의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꼭 꼭 조심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살아남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날 새끼라고 해서 그리고 풍요로운 상가위 보내세요 아 그리고 우리 우리 많은 영상 잘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그러면 우리 추석 진화국 만나요 안녕 다들 안녕 안녕 추석 되세요 아 우리 인스타에다가 추석 내내 소통이에요 아 맞아요 그걸로 소통이에요 그럼요 다음 반복이에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럼 안녕 그러면 우리 추석 진화국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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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운동